한국국대길이시고 남쪽으로 가서는 무병장수하시고 북쪽으로 가서는 여러분 가정가정마다 두루두루 태평성 들이시라고 여기 있는 각설이가 한 많은 인생사 죽은 한마당 울려드리랍니다 정답! 아 싹! 저 달 속에 결승한 무도방이었어 음룩기도 찍어내여 규둘기도 잡아당겨 조가삼간 집을 짓고 양치치고 천년만년 싸우자고 했더니 모두가 날버리네 한 잔 들고보자 이 선에 계신 이 땅군로 고풍기까지 기다린다 이 자 한 잔 들고보자 이 구십만 절톱절들 두 명 백량이 없는가 삼 잔 들고보자 삼팔섬에 구멍기 내를 달리는데 삼 잔 들고보자 사주팔자 삼 잔 들고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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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ods 잔 들고보자 예 잘난 사람 있으면은 뽕난사람이 있고 뽕난사람 있으면 어디 잘난다든가 오늘 익산의 특화축제 오신 분들 우리 동료들 작은 여러분 인생살이라 고달코 삶아보는 기쁜 일도 이만 슬픈 일을 보고싶은 모든 일을 다 생기고 또 피해안기 여론 가정의 무엇인도 한 이 일시길 여기는 악설이다 비나이다